안녕하세요 유튜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다음판 아프리카분들도 반갑구요 자 오늘 할 게임은 12월 말에 새롭게 나온 신작 공포게임 위크라는 게임입니다 자 유튜브에서도 많은 공포게임을 해봤지만 이번 역시 시간제 공포게임입니다 자 브래디 피자 가게 1,2,3,4 올클리어 또한 시간제 공포게임 에밀리는 놀고싶어 올클리어 이번에 새롭게 할 시간제 공포게임 위크입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개인적으로 공포게임 이제 들고 오지마 특히 시간제 공포게임 너무 어려워 밤 11시 45분 무서우셨죠? 이 방송은 디제이 또한 시청자들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알고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나온다 해서 긴장하지 마세요 다 필요없어 숲속에서 6시 될 때까지 살아남는 게임이라 들었어요 난 오늘 6시까지 깰거야 무조건 좋은 지적이야 그러면서 난 항상 깰지 잠시만요 조용히 좀 못했래 여기 뭔가 있어 우리 돌아가면 안돼 제발 행우드 빌러 6시간 뒤 보자구 자 방금은 이런 내용이었구요 이런 내용이었구요 미드나이트 나이트 뒤에 메어를 붙이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? 악몽입니다 자 전방에 있는 이건 딱 봐도 이게 라이트야 응 그쵸? 거의 대부분의 공포게임들은 다 이렇게 시작하더라구요 어 저기 뭔가 반짝거리는게 있다 그리고 전방에 오 이게 뭐야 우와 나 깜짝이야 사람 얼굴인 줄 알았잖아 일단 이거 모아 Stay in the right 불안해 머물러나 지금 딱 보니까 이걸 많이 모아야 되는 것 같애 배경도 그렇고 종이를 모으는 거라면 슬렌더맨 같은 그런 게임인가 뭔가 종이가 계속 나와 뭐야 돈트팅크 생각하지 마라 무조건 뛰어라 뛰어라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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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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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반짝거리는 대로 뛰어보자 뭐야 방금 여기서 분명히 반짝거리는데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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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씨발 와 이거 뭐야 이거 와 이거 뭐야 내가 살다 살다 이렇게 대책없는 공포게임을 해보다니 지시사항이 전혀 없어 더욱이나 국내에서는 해본적이 없는 거의 게임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 뭐야 불 붙여 어 라이트가 얼마 못가는구나 괜한 뻘짓을 했네 내가 사실 이거 유튜브에서 검색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깬 사람이 없어 조졌어 뭐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어차피 시간제 공포게임이니까 문 좀 열어주세요 나가고 싶어요 어 어 어 어 어 좀 반짝거리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낚이지마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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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하 씨야 이거 슬렌더맨이야 슬렌더맨이랑 똑같은데 게임이 아 나 뭔지 알았어 일단은 지금 시간까지는 쟤만 나오는거야 지금 거의 튜토리얼 같은 그런 수준이지 보나마나야 지금 여기서 쫄면 여기서 뒤로 가기 누르면 영원히 깰 수 없어 어 1시간 지난 느낌? 2, 490원이야 너희들을 번하기 위해 내가 왔다 으어어어 آως 시바에에에에에으 야 강동원 불러강동원 불러 개같은거 2,490원이야 호마사임 호마 호마 아 검은사진 영어 다 까먹었네 이놈의 기억력은 나이 서른 다내가지고 엊그저께 봤는데 검은사진 아이씨 죄송합니다 어이씨 어이씨 야 이거 야 아니 이건 무슨 방어가 없잖아 이거는 왜 어 뭘 대책도 없구만 이거 아 미치겠네 넌 도대체 어디서 온거야? 나 너희들이 호마사피였을때 2395년 그때왔던 이때까지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혀왔지 난 이때까지 895명을 괴롭혀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여기까지 왔지 엔 엔 엔 엔 엔 엔 엔 엔 엌 엔 엔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니 무슨 소리야 당연히 이런 목소리가 나오지 다 나온다 나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는 2시에 다이트에 오케이 오늘은 사연을 읽어볼게요 주졌어 주졌어 빨리 불 안 붙여? 불 안 붙여? 엄마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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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산할아버지 헤이 구름모자 썼네 헤이 뭘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는데 씻 어이어어 버티면 되는 거야? 그냥 이렇게 버티면 되는 거야? 멀더 멀.. 멀더...우러 남이? 스칼렛? 여기에 작은 구멍이 있어요 멀더 아니 그 구멍 들어다보면 안되 오오옹 오 도전 과제 담스 도전 과제 잠지 한시 까지 못했네 한찌까지 embod possess이라나? 1,000년 old? 여기 2불로 패드 롤. 지금 가볼까요? 스테이 어웨이 머물러라 이번에는 이 여자를 보면은 이 여자 유령을 보면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녀를 부터 스테이 어웨이 오케이 하하 내가 이번에도 영어를 좀 하지 물론 영어를 제대로 응용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대학교가 영어 특성화 학교가 됐을 때 전공 수업에서 단어를 한 수업당 300개 시회였죠 그리고 저는 한 학기 동안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장학생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 학기까지 1등을 못하는 바람에 인턴으로 회사 외국 회사를 인턴으로 한 학기 못한 인내지만 그래도 훌륭한 성적을 띄고 있는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미래는 오늘도 만원벌이 방송인생이죠 일단은 그녀를 만나면 스테이 어웨이 아 스테이 어웨이가 접근하지 말랍니까 허허허허허 허허허허 허허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허허허허 sure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아까 얘기는 다 사실이에요 진짜로 진짜야 아 부엉이님 100개 고맙습니다 아 뭐야 어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별풍선을 쏘셔가지고 인사하기 위해서 못봤잖아요 자랑합니다 부엉이님 어허허허허허허erd 어허허허헉 살인예고 풍선 미친 아 조졌네 어 조졌네 조졌어 한 1000개 쏘면은 여러 명 나올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신이 죄송합니다 일단 알았어 맞아 근데 일단은 남자도 그렇고 그러면 여자 유령도 그렇고 다 멀리 떨어지면 되는 거잖아 거의 그런 거 같아 그 부엉이님 여기 부엉이 오네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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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! 어! 무슨 저렇게 등장해! 어우! 어! 걸어다녀도 문제네 근데 내가 유튜브에서 느낀 건데 에밀이랑 놀고 싶어 있잖아 에밀.. 에밀이는 놀고 싶어 어! 잠깐만 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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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이 없어 불이 없어 불이 없어 불이 없다고 그가 오고 있어 불이 없다고 와 미치겠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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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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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어 어 떨어뜨리면 어떡해 주워 명실아 라이트 물 붙여 하나 아 됐다 됐다 미치겠다 아 저 반짝이는 데가 저건가 미치겠네 반짝이는 데가 적어있는 건가 촛불이 있는 데인가 미친 오오오오C바 와 이거 뭐야 이거 와 아 욕해서 죄송한데 이거 진짜 욕이 안나올 수가 없어요 악인은 없어 여러분들 절대 악이 없지 내가 여러분들 저기 내 방송 봐주시는 분들인데 절대 그런거 없습니다 유튜브분들 다음받은 아프리카분들 항상 감사합니다 욕 들으시려고 방송 보신다구요 사스가 그 방송에 그 시청자 아니 이게 반온거더라고 이게 30분종이더라고 저를 보니까 아까 해보니까 저게 30분종이야 만만치하게 기네 한판 이게 지금 내가 녹화시간을 보니까 6분에 1시간정도 되는거 같아 5분 6분에 아 5분 6분에 30분정도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아니지 아 요테라 아 요테라 오오오오 미친 와 아 이게 딱 보니까 지금 불을 끄면 이런 위협을 받네 저걸 쫄거 없어 저걸 쫄거 없어 저걸 쫄지마 애들아 절대 쫄지마 흐어 하아 아 나 토할거 같다 나 진짜 우아아아아하 씨 어 큰일 났다 아직 가 Kylecheones 못내는데 지금 못살린데 motherfucker 왜ger 아 뛴다 뛴다 다행이다 아 뛴다 얼마 못 뛰었어 항상 달리면 안돼 이거는 달리긴 채워놔야돼 뭐야 아니 이거밖에 못간다고 아니 새로운거 아니었어 쑤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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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저기 나이스 나이스 주워 주워 병신아 빨리 물붙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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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아 이게 길이가 있네 아 이게 길이가 있네 길이가 있구나 와 쑤졌다 이거 못 깬다 이거 못 깨 이거 못 깨 길이가 안돼 길이가 나 나 물어뜯어줘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어디 어디 가시지 마시고 저한테 와주실래요 나 물어뜯어줘 난 여기까지인가 봐 기습적으로 한번 깰 수 없나 남은 시간 아니지 2분 정도는 남았네 한참 남았네 조졌네 지금 절대 못 깨 이 시간이면 어 어? 잠깐만 어? 오케이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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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 깨라는 뭐야 라이트가 안 붙여져 라이트가 라이트가 안 붙여져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으으하으 하핳 으으윽 으으윽 아 이게 또 개수 제한이 있네 또 이게 거지갔네 불은 어 어? 와 너무 빡세다 이거 와 깼다 깼어 어 깼어 깼어 하아 하아 하자 셋이로 왼쪽 밑에 보면은 족불에 개수 제한이 있네 이건 뭐야 룩어웨이 이건 뭐냐 얘가 나오면 얘를 보라는 거야? 아니면은 룩어웨이 멀리 보라는 걸 수도 있고 얘를 얘 말고 다른 데를 보라는 건지 얘를 보라는 건지 얘를 보라는 건지 멀리 보라는 거지 딴 데 보라는 거지 얘를 봤을 때는 왠지 움직이면 안될 것 같지 않냐 원래 거의 3탄 정도 나오면은 그런게 나오거든 가만히 있어라 어 이런 것들 가보자고 오케이 아 요즘 내가 유튜브를 보는데 내 공포게임이 내가 너무 무섭게 하니까 나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못 보시더라고 근데 사실 이런 유튜브 흔치 않아요 나처럼 무서워하면서 다 깨는 BJ가 어딨어 난 우리 클럽에서도 나만 다 깬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좀 이쁘게 봐주시고 그렇게 좀 이쁘게 봐주시고 어어어 어 따로 유튜브에 공포 올겨울은 책임지다 재생목을 만들어 놨으니까 가장 메인에 있으니까 한번 보셔요 유튜브에서 조바문을 검색해서 조바문의 공포게임을 보십시오 최근꺼 빼고는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아요 어어 이제 별로 이제 갈아타야 되는 시기네 이제 갈아타야 돼 어 6월 라이트 어어 꺼져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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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누가 잤는데 누가 잠을 인간적으로 불 붙이는 시간 너무 길어 진짜 어 담배 안 펴봤어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어 강호동씨가 왜 나오지? 강호동씨가 야 쟤냐? 아 쟤 앞에선 불을 꺼야돼? 뭐야 공략이 없어 참고로 저는 담배를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습니다 아는 척 좀 했다고 이걸 날 죽이네 더 라이트 윌 웨이크 힘 아 밑에 나왔던게 그 메세지였구나 나는 못봤어 난 내가 내 불이 꺼져간다는건줄 알았어 아 오케이 불을 끄라고 여기서 불을 어떻게 꺼? 아 이렇게 이렇게 한.. 뭐야 불 끈 불 끄는 키가 없는데 불 끄는 키가 없는데 미친 불 끄는 키가 없어 불 끄는 키가 없어 초를 버리고 뛰어야되나봐 개 어렵네 또 오후 오 순댓국 맛나죠 나 어저께 순댓국 먹었어 나 너무 배가 고파서 다이어트하다 순댓국 먹었어 여긴 뭔 소리야 여기로 가면 안돼 정말 먹고 싶은 땐 먹어야지 내가 어느정도였냐면 내가 막 쓰러져서 빈혈기가 너무 심할 정도로 제가 굶어가지고 지금 먹는 약이 있는데 그 약 때문에 얼굴이 부었어요 그래서 살이 쪄서 그런게 아니라 얼굴이 부어서 빼고 있어 내가 남자지만 단접적으로 그걸 깨달았다 여자들이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부은 얼굴에 화장하고 싶지 않을지 간접적으로 깨달았어 내가 약